그렇군요. 주님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포 조조가 진 스포 조조가 진 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네 어... 어... 하하하하 청동잔에 술 먹어서 납중독으로 죽어 거실에 잔이 저거 청동잔인가요? 영상 쿨로 처음 보시고요 상사가 술자리에서 저러면 하하하하 카타는 도끼로 머리 쪼갈려는 시도만 했죠 근데 조조가 사전 차단해가지고 사전 차단에 막혀가지고 시도가 성공을 못했죠 하하하하 살인미수입니다 하타는 흐흐흐 잘해주었소 주유 요거 신하계죠 적군은 병력을 속속 주황에 결집중이라고 합니다 어 MS크라우스님 아 천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국 뭐 신하계 앞에서는 신하계가 형이죠 주황 아 이거 너무 상대 병력이 적다 약간 배타고 갈게요 와 좋은 배 있다 비싼 배 되게 많아요 예 손상형이 주작 쏘는게 그 진삼칠이 아니고 삼국지의 12 오프닝입니다 가자 조조 잡으러 가자 조조 이거 수영을 못해가지고 여포 여포 키우기가 플레이스토어로 미리 나왔다고요 그거 7월 11일날 스팀에 나오기로 돼있는데 어 전부 연한계를 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또 잘 싸워야 되니까요 아 휴대폰은 미리 노숙은 또 전법 써야 되니까 연한계 하지 말고요 여포 키우기라고 제가 어제 그 게임한거 그 회사에서 만든게 있어요 테일즈샵 거기서 여포 키우기 형점 3.4 제가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저한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우금 이미 항복해 있다 자 철벽 앞에서 탱보는거 좋죠 자 굴악장 가다 그 테일즈샵이 성우더빙을 잘 하더라구요 예 여포가 여자죠 그렇게 좀 여자가 많이 나오는 게임을 특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이 하하 라이진님 하하 라이진님 하하 라이진님 하하 라이진님 하하 라이진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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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동숲이 가 멀리 있어가지고 계속 굴략지원을 못봤는데 소개 evidence 에 살짝 서략 난신이란 얄설이 원적이라고 . 자기소개 시간 와 근데 얘네 되게 잘 버티네요 부장도 없이 왔으면서 우금 빨리 항복하세요 우금 왜 항복 안하죠 아 요케이노 신지 때문에 잘 안 죽는구나 이거 사기 유지라 해가지고 잘 안 죽어요 조조는 혼자 왔는데 공방 230 거의 300이 다 돼갔네 하지만 가후를 먼저 죽이면은 이게 수용이 없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죠 조조 그러니까 우습게 왔다간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놈의 요케이노 신지 저거 진짜 와 안 써진다 너무 멀다 부동도 안 써질 텐데 안 써지죠 빨리 죽어 군략전 써야 돼 아 더럽게 안 써지네 자 공격 갑시다 이제 수용이 없어가지고 조조 사기 막 그냥 막 빠지죠 두류가 그리고 빈전이 없어요 네 분업진이에요 강릉 양양 수춘 세 곳을 한 번에 공격하자고 합니다 아 과제 강릉 양양 수춘을 제압하라 귀큰놈 어디있죠 귀큰놈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강릉에 뭐 사람이 없고 양양은 잠깐만 언제까지 해야 되지 2010년 1월까지 아 시간은 완전 남아 도네요 시간은 남아 도니까 천천히 할게요 그냥 양양 강릉 치고 와서 제가 가서 수춘 먹을게요 근데 귀큰놈이 세력이 없어요 귀큰놈 이용하라 그랬는데 귀큰놈들 다 어디가있지 없는데 얘네 어디갔어 어 손상향이 있다 아 견진 더럽게 많죠 저기로 안가겠습니다 견진 더럽게 많아요 이쪽으로 갈게요 충차가 없는데 그냥 갈게요 더럽게 많은 견진과 싸울 바에야 그냥 충차 없이 싸우겠습니다 한양군 예토전생 진짜 아까 쳤는데 그 비잔하고 와 여기 딱 괜찮은 애들 가있는거 좋구요 우리는 개돌하고 한 명만 남아서 이거 깹시다 기동강화가 남아서 깹시다 자 부동 빨리 가야돼요 뺏겨서는 안돼요 오케이 안늦었어요 안늦었죠 앞으로 가고 더 가까이 붙어서 부동 때려 하필이면 부동이 저기가 있어서 얘네 뭐 아무것도 못하죠 이 관계 써봐야 부동한테 택도 없어요 안통해요 쓸데없는 짓을 아 왜 안 그 얘기 안돼 부동은 절대 안죽어요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있죠 사비투 나래이고 먹은 부동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비투 나래이고 먹은 부동이 저기가 없을거에요 부동 효과가 사기 유지에 상대방 사기를 깎고 또 우리 방어력 100 올라가구요 어쨌든 엄청 좋은겁니다 거의 최강의 택 전법 중에 하나에요 부동 쓰면 절대로 뚫을 수가 없죠 자 이거는 신하계 쓰겠습니다 반싸우고 모여있으니까 신하계로 이게 주유가 이게 단점이에요 일기토 아마 죽지만 않으면 돼요 아 소교장 좋아요 안죽었죠 됐어요 이게 주유의 세금이에요 세금 주유로 하면 맨날 이런거 당해요 아 근데 반장하고 능통하고 지금 연업진이에요 연전이 없죠 반장하고 능통 두명이나 있는데 능통이 연전 없는거는 뭐 예전여기 알고 있었는데 반장도 없네 주유하고 육선하고 다 문제입니다 아 서왕 사빛두나래 저 튀는거 보세요 누가 사빛두나래 아니랄까봐 기동강화 예 지금 적벽입니다 아 서왕 사빛두나래 아 서왕 사빛두나래 주유도 연전이 없... 그렇지 않을... 그럴까요 아닐텐데요 왜냐면 아까 혼자 여기서 싸웠을때 그때 주유가 연전이 있었던거 같은데 아 없네 와 주유한테 어떻게 연전이 없죠 그래도 삼국지 최고장수라고 할수있는데 이 삼국지에서 최고좋은 연전이 없어요 이거는 좀 너무하죠 와 주유한테 연전이 없다니요 하후연편도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방도 연전이 있고 미방이 또 연전 전수특기로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게 주유도 없다니 이건 좀 너무 말도 안되는 연전을 팔고 수영을 산... 아 충차가 아무도 없는데 충차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거 깨야되요 그러면 빨리가서 빨리가서 에이 저는 얼굴 안봅니다 여러분들 아 이것도 안치켰어 아 아 아 기억이 안나요 죄송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셔도 제가 기억이 안날거 같아요 그런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아 저 또 악농 또 깝치네 깝쳐 또 악농 아 아 아 아 악농 또 악농 아무리 깝쳐 봐야 진 다 깨져요 아무리 깝쳐 봐야 진 다 깨져요 아 이거 뺏을 필요가 없죠 전법이 없죠 전술이 서로 없어요 전술이 서로 없는 시나리오라 한 예 네 너 너 내가 넌 앞으로 수시를 하려고 하는데 쥐븨이 하러 간다 어수 부 Просто 이외 아 손상향 환불받죠 충차점 가지고 양양으로 갑시다 아 돈이 없네 하지만 저의 그 그걸로 이거를 물자 재범배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dlc로 진삼조역만 해도 진짜 많이 살거에요 저는 다 살거 같은데 소페양님이 어떤 시나리오 하면 버그때문에 귀모도 9단으로 나옵니다 분웅할건가 뭐 하여튼 시나리오 하면 버그로 귀모 9단 나오죠 처음에 한번 그런가 했는데 할 때마다 계속 귀모 9단으로 나오더라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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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글도 엄청 버티죠 얘도 철벽지이라 또 엄청 버티는데 근데 또 최강이란 수 없는게 사체배 공격지위 수비기 속공지위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속공지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사체배 중에서는 물론 다 개인차가 있지만요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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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수지위가 압도적으로 좋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철벽 너무 흘려버텨요. 와,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이럴 까짐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빨리 뛰어가야 되겠다.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해요. 2개씩 깔아가지고 빨리빨리 깨볼게요. 안 보고 싶어요. 아, 너무 좋은데. 지금 날짜가 오래된다. 아, 지금 날짜가 오래된다. 아, 속옷이야. 지금 날짜가 오래된다. 이제 날짜가 오래된다. 아, 이제 날짜가 오래된다. 이제 날짜가 오래된다. 아, 오늘 날짜가 오래된다. 예 문제 쓰면은 진짜 너무 전황이 확 변해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요 운제에 매달리면은 조금 공방이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평격하게 근데 운제에 매달렸어도 엄청 잘 싸우죠 아 충차 가진 애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아 얘가 충차를 가진 걸 생각 못했어요 제가 아 이거 충차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요 기병이 타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고요 동수비 빨리 와야 되요 충차가 빨리 와 좀 기동강화 기동강화 빨리 좀 아 아 기동강화를 써도 얘는 별로 안 빨라져 신업진이라 진짜 아 근데 이미 다 깨졌다 축차 이제 와서 와봤자 소용이 없죠 와 시간 9월이네 벌써 이거 이번 시나리오는 전법이 좀 길어가지고 만약에 세종국 하면은 되게 짜증날 것 같아요 이거 부정 써가지고 빨리 죽여야 되겠다 아 이것도 이동이 안 돼요 아 이놈 아 이동이 안 돼 이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동이 안 돼요 지금 아 부동 써야 되는데 됐다 어 닫는다 그러니까 벌써 9월이에요 기병으로 빨리 뛰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그리고 저기 뭐죠 하여튼 뭐 내년 내년 언제까지인데 빨리 기병으로 뛰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지나가면은 또 싸워야 되고 빨리 이쪽으로 해서 가고 손상향 데리고 옵시다 아 이 전종 아 이 외손상향보다 다 계급이 높아 이런 더러운 놈들 견수지 데리고 올까요 견수지 나갑시다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감령 갈게요 아니 잠깐 주유 왜 안 와 빨리 야 시간이 빠듯한데 주유 좀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주유 해산해야 되겠다 이게 이까지 오는데 한 달을 또 쓰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어요 이거 주유만 빨리 해산하고요 저만 빨리 어차피 감령만 어 해산했잖아 뭐야 아니 엉뚱하네 해산했어요 이장수지 이장수지 아 이 주체가 무슨 쓸모가 있죠 이장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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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호선 이장수지 이장수지 아 주시류 있네 정의 궁병 뭐야 아까 이거 훈련해 놓은거죠 기병으로 하세요 이게 주유가 혼자 와도 19일인데 너무 늦을 뻔 했어요 하삐에 그거 세우지 마라 아 저거 견진 견진 짓진 않겠죠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닐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올라와 가자 어 11월 빠듯해요 빠듯해요 어 생각보다 빠듯한 그거였네 생각보다 빠듯한 것이었어요 빨리 깨야 되겠네요 근데 감령이 있으니까 이제 빨리 깰거에요 아마 감령이 있으니까 빨리 깰거에요 감령이 있으니까 빨리 깰거에요 감히가 되자 ass 멈추지 마! 안쪽으로! 이는 날이 잊지 마! 잘 못냈어! 넘어갈게요! 잘 못냈어! 잘 못냈어! 잘 못냈어! 지옥이 불로뿐! 잘 못냈어! 잘 못냈어!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12월이다 와 시간 엄청 빠듯하다 빨리 와 빨리 열정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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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르망 때문에 아까 시간 손실이 조금 있었어요 급해 죽겠으니까 연사 역시 급할때는 연사죠 문 2개 신궁도 괜찮은데 연사도 괜찮죠 역시 급할때는 아까 강하에 조시류 있다고 알려주신 분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조시류가 큰일하죠 조시류 혼자 다 깬다 아 그거 깨지마 깨지마 그냥 들어가 다 깬다 어차피 다 깼어요 가자 열장 가 아 아직 안되네 가자 열장 가자 어 1월 안됐죠 다행이에요 이거 손책 죽는 대체 얼마만큼의 손실을 입은 것인가 아 대체 화용도에요 모두 칼을 거두거라 피폐해진 우리에게 승사는 없다 거기다 상대는 저 관훈장이다 연기 보소 연기 보소 야해 야해 소우 가마워 엥려이 도스 감사합니다. 기니시타가 에바 각노 고도시. 실례다 소. 실사쿠오 크일 나이. 바카라! 바카나! 조조가 도망쳤다는 거요! 그런 릭스에 슈콩킨은 억울해! 온오래! 슈콩킨. 론지하자. 알겠습니다. 자, 슈콩킨이 사쿠아리이다. 와 이것도 멋있다. 붉게 물든 적벽에서 조조는 대패해 큰 손실을 입고 물러난 이 전투가 후세의 적벽 대전이라 불리는 전투였다. 자, 적벽 끝났고요. 금마사라는 거 맞춰 그건가? 아군 대부분이 강을 건넀나 여기서 서황이 되게 활약을 많이 하죠. 손책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애가 아닙니다. 아군. 아군. 저의 고유의 의지 wasn't. 이 자유를 지금 날아가다.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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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이곳이. 어군. 아군. 안고. 삼첵이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조조님 뒷대가 아 이거 동작대죠 이거 일러스트도 저는 처음 봐요 이 건물을 동작대라 부른다 조조의 아들 조식도 멋진 시를 지었고요 이게 신상국지 드라마 보면 여기 동작대 연회에서 그 시 짓는게 되게 재밌게 묘사되죠 자 선주 이쪽 장비가 주인공이에요 호랑이 같은 수염에 천둥 같은 목소리 견줄자 없는 애주가로 누구도 함부로 못할 난폭한 성격에 손해는 8척의 사모라 하면 유비의 의형제 장비를 떠올리지 못할 사람은 천하에 없으리라 의형의 입촉을 돕기 위해 연인 장비가 지금 출동한다 아기가 병경장을 죽였다 방통의 헌책에 따라 방통 전사했고요 와 방통을 한번 나오지도 않네요 이거 어만 잡는거 나오겠네요 아 방통 아까 연환기 할 때 나오긴 했네요 술을 좋아하며 손을 쓸 수 없는 난폭함 아 법정이 감시역이에요 감시역을 맡게 된 법효직입니다 복창이 달라고 합니다 복명복창 아 복명복창은 약간 좀 병장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아 병장 장익덕 아 그렇죠 복명복창 안하죠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어디있나 먼저 출발한 황충과 위헌이 지금도 고전중이라고 당장 준비해 복명복창 하십시오 복명복창 안합니까 제가 상병이지만 분대장이에요 분대장 견장 보이시나요 장병장님 복명복창 복명복창 하세요 하나 적을 깔보지 마라 둘 군기를 다지고 약탈을 자제하라 셋 백성을 아끼며 은혜를 얻어내라 병장 장익덕 이상입니다 아 또있나요 넷 부하한테 아 이거 이거 뭐라 그러죠 군대에서 이거 때리는 거 뭐라 그러죠 군대에서 이거 때리는 용어가 있는데 육군목무신저 우리들의 결의 부하 때리는 거 이거 가혹행위 구타 가혹행위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지말라 너도 예전에 저세상 구경을 하고 떠났을 터이니 말이다 이게 지금 전형적인 병장들이 그 상병 분대장 그 겁줄 때 하는 말이에요 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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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쫄지 않습니다 견장참에는 견장질 하고 싶거든요 쫄지 않아요 분대장들 김창호 일병이 누구죠 위헌과 황충부대가 전멸하기 전에 강주를 제압하라 위헌과 황충부대가 전멸하기 전에 강주를 제압하라 뭐야 이거 자동으로 가고 있어 경험에서 나오는 가혹행위 경험에서 나오는 가혹행위 위헌을 구할 필요가 없죠 위헌 뭐 혼자도 다 죽여요 cuest тяж Gandalf 그것을 광장 против trainers 하주 부끄대erson 장관 저의 주위는 언어만 어디가 수 섹raph 속 전혀 주시겠어요 고마워 고마워 아니 어마는 어디가요 고마워 아하 아니 어마는 어디가냐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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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역경강왕 흠 흠 흠 아 이거 화공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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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껏 흠 흠 흠 흠 의 흠 흠 이병 장익덕 이게 아니고 이병 장익덕 이렇게 약간 숨차야 되죠 아까 이렇게 숨차지 않으면 이병 같지가 않아요 정지혁 병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죠 자 그 다음 과제는 뭐야 약간 억울하면서도 숨차야 되요 뭐야 강주를 또 잡 또 잡혀야 되나요 수추나가 똑같죠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또 시간 제한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빨리 빨리 갈게요 또 위헌이 잘 싸우니까 이런거 잘 깨죠 근데 위헌이 신속이 없는 찐따일게 뻔한데 위헌이 신속 없는 찐따죠 장비는 확실히 신속 없는 찐따인데 아 장비 기병이구나 장비로 갈걸 지금 이거 PK가 아니라서 이거 없는데 이거 자꾸 먹을래 자 못들어가게 막아 야 너 가겠다 이렇게 약해 이거 뭐하는 놈이죠 맹달 아 맹달 배신하려고 약할 이유가 없는데 위헌이 신속 7단인가요 신옥진인 줄 알았습니다 빨리 와 위헌이 신속 8단인가요 반골들 두놈 이거 빨리 일 안하고 이러면 충심만 괴롭죠 어마니 전법이 워낙 좋아가지고 예 맹달 운제 있는거 봤습니다 장비 황충이라 금방 깰거에요 과제가 10월 30일까지 성도 제압이네요 위헌 저는 관상때 관상 중요하죠 예나 지금이나 외모가 또 중요합니다 어마한 무릎을 꿇으시오 할아버지 목소리 지르죠 살아서 스물을 당한다면 당할 생각은 없다 병사들도 모두 배면 되지 않겠는가 넘버원님 어서오세요 어린 녀석이 잘난지 하는군 그럼 너는 두주군을 따라 아양이라도 떨며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신마한테 바보인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구만 장비에 힘겨운 설득은 결실을 맺어서 어마는 유비군에 투항해요 이러면 우리 특공체배 생기죠 아 월수와 자동을 강주도 또 지켜야 되나요? 갑자기 술판을 자 월수와 자동을 여기가 자동이고 이쪽이 월수인데 강주를 사수하면서 여기 장가도 여기도 제압하라 그래 아 왜 해산을 해 아 AI 종특이에요 왜 해산을 해 그냥 가면 끝나는데 아니 해산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다 끝난 거를 해산을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뭐야 유주 이거 귀한 명 또 기다려야 되잖아 이러면 2만명 하지만 도독이에요 다 정전이죠 도독이니까 빨리 끌어올게요 아 이거 왜 못배 잠깐만 이거 왜 병력 못배 나 도독인데 아 이런 대추놈 아 내 땅 이거 두 개밖에 안줬구만 아 제 땅이 두 개밖에 없네요 아 이거 뺄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도독인데 허어 허접하게 줬어 아 군단 편성하면 되지 맞아 코딱지도 셋으로 갈라먹는 의형제 아 임지제한 안돼요 이게 왜 안되냐면요 이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거 뭐지 그 오리지널 때는 없었거든요 이게 임지제한이 오리지널 때 임지제한이 없어가지고 도독하면 진짜 먹알통 깨졌어요 아 아 아 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